네, 할아버님의 방식은 잘못됐죠. 하지만 전 그 바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전 올바른 방법으로 할아버님의 유지를 이을 거예요. 응원을 할 땐 항상 약한 힘을 더 응원하고 싶어져요. 강하다고 나쁜 건 아닌데 참 이상하죠? 학생 회장님이 노력하면서 흘린 땀방울만큼 값진 건 없대요. 그러면 무대에 오를 때가 되면 우리 부자 되지 않을까요?